너희들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이렇게 비오는 날만 되면 고장난 펜타스톰이 귀신이 되어 나타난다는 소문말이야. 에이 거짓말!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진짜야! 너희들! 난 뚜껑이 없어. 뚜껑이 부서졌는데. 호크가 왜 고장난 줄 알아? 그거야! 아이들이 막 가지고 놀아서 그런 거 아니야? 사실은 그게 아니야. 고장난 펜타스톰 귀신이 쫓아와서 도망가다가 부서진 거래. 우리 헬로카보 친구들은 귀신 따윈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조금 무서워. 그래서 말인데 진짜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오늘 밖에 나가서 확인해 볼까? 그래! 좋다! 아흣!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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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덴디, 너 생각보다 겁쟁이 카보시구나? 뭐? 겁쟁이라고? 장난 그만하고 귀신이나 찾아본다. 여기가 귀신이 나왔다는 그 터널이야. 펜타스톰... 펜타스톰... 이거... 무슨 소리야? 난...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귀... 귀신이다! 진짜 귀신이 나타났다! 경찰차 프론! 이건... 용감한 척 하더니만 제일 먼저 도망갔네? 펜타스톰! 정말 귀신이 된 거야? 난 이제 더 이상 정의 카봇이 아니다. 나를 방해하는 카봇들은 모조리 혼내주겠다. 그건... 그건... 나쁜 짓이야! 다른 카봇들을 괴롭히면 내가 가만두질 않을 거야. 펜타스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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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신 펜타스톰! 귀신 펜타스톰! 저리 가라옹! 펜타스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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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